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한글 자막으로 정리해드리는 헤드라인 뉴스 자막 시간입니다.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오전에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재난융자 계획이 드러났다.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대출. 만달라는 무상지원. 안갚아도 됩니다. 직원들 봉급을 위해서 사용했다 서류를 만들어내면 만달라는 안갚아도 되고요. 수백만 달러까지 장기 저리융자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락다운 익스텐디. as easterbreak begins. 부활주일 시작을 맞아 봉쇄 강화 연장. 예년 같으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 부활주일인데 특히나 사람들을 모일까봐 모든 공원들을 봉쇄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비를 넘기자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 seeks to reopen much of US next month. 다음달 5월이죠. 미국인의 활동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 그러나 트럼프 contradicts experts. says widespread testing not needed to reopen US. 트럼프는 광범위한 검사 후에 봉쇄 해제를 결정하자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없다. 이게 트럼프 말인데 전문가들은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조사를 한 다음에 안전하면 그때 가서 봉쇄를 풀자. 트럼프는 먼저 풀자. 브리턴스 원 보리스 존슨 홈 from the hospital. ICU.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병원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적들도 존슨 총리의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의 귀가를 원하는 영국 시민들. 총리의 보수주의에 맞서는 정적들까지도 그의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USA Today. COVID-19 falsehoods have spread the seed of confusion across social media.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이죠. 혼란의 씨를 뿌리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 It is quickly being spread at gas pumps. 주유 펌프를 통해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금속 표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남아있긴 하지만, 특히나 주유 펌프를 통해서 퍼진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It can be transmitted in hot and humid climates. 무덥고 습도가 높은 기후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전파가 되고 있다고 말해요. Sunlight kills COVID-19. 햇빛을 받으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농축된 자외선의 경우에만 죽는다. Rinsing your nose with selene helps prevent coronavirus infection. 소금물로 코를 헹구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WHO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Los Angeles Times. Unemployed Californians to get an extra $600 in weekly benefits starting Sunday. 이번 일요일부터 실업수당 외에 보너스 한 주에 6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들에 한해서 주는 건데, 7월까지는 일주일에 600달러를 연방기금으로 주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민한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 내 모든 실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일요일부터 돈이 나온다는 거죠. Newsom assures Californians that the state has enough ventilators in coronavirus fight. 개빈 뉴ом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인공호흡기 충분히 있다. 캘리포니아의 인공호흡기가 충분하다. Undocumented restaurant workers have no safety net. 서류미비, 식당 근로자에게 안전망은 없다. safety net, 안전망인데요. 불치자입니다. 서류미비자, undocumented. 지역사회에서 도와줘야 된다. AP, rising from sick beds, COVID medics head back to front lines. 병상에서 일어나 최전선으로 달려가는 의료진들.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기가 감염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복되자마자 병이 낫자마자 다시 최일선으로 달려가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In a test of faith, Christians mark Good Friday in isolation.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날 격리 예배를 드립니다. 격리 미사를 드립니다. Joe Biden's next big decision, choosing a running mate. Joe Biden 정치 여정 최대의 결정. 부통령 후보 선택. 여성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 그랬어요. 8월 전당대회, 8월 민주당 전당대회 훨씬 전에, 한두 달 내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Wall Street Journal. Boeing considers 10% cut to workforce. Boeing사 10% 인력 감축 고려. Small business loans face delays. 중소기업 융자금 지체. 신청하는 사람은 수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수십만 명이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지체되고 있어요. Most insurers won't touch coronavirus coverage. 코로나 바이러스 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보험을 들어주는 보험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In China, it's easy to get. 중국에서만은 쉽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보험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Financial Times. OPEC and Russia reached deal to cut oil production by 10 million barrels a day. OPEC과 러시아, OPEC 플러스라고도 하고, OPEC Alliance라고도 하죠. OPEC and allies. OPEC and its allies.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루 천만 배를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Prices fall as traders fear reductions will fail to offset biggest demand collapse in history. 감산에 합의하면 유가가 상승해야 되고, 석유값이 올라야 되는데 석유값이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대대적인 감산에도 워낙 큰 수요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한 2천만 배를 하루에 감산하면, 모를까, 천만 배를 받고 안된다는 거죠. 요새 비행기도 다니지 않고 자가 격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U.S. junk bonds rally most since 2009 after Fed intervention. 근방정부에서 junk bond까지 사준다 그래요. 2009년 이후 미국 부실채권 가격이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Bloomberg B.School Professor predicts record bankruptcies in 2021. 경영학 교수 비즈니스 스쿨 2021년 파산 신청 최대 기록 예상. 뉴욕 경영대 에드워드 엘트만 교수입니다. Trump says bailout proposal for airlines may come by weekend.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항공사 구제금융안이 주말에 나올 수도 있다. Bailout 구제금융이죠. 구제금융 No sale order for cruise ships extended by 100 days. 모든 크루즈 선박 항해 금지 명령 101 연장.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국의 명령입니다.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NBC JP Morgan now sees economy contracting by 40% in second quarter and unemployment reaching 20% J.P. Morgan의 예상인데 2,4분기에 경제가 40% 하강하고 실업률은 20%가 예상된다. 최근 3주일 동안 1,700만명이 실직되었습니다. 물론 임시적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동안에는 집에만 있어라. Safer at home order. 집에 있으면 더 안전하니까 나오지 말라. 그런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니까 실직된 것이죠. Europe approves 590 billion dollars in virus stimulus but fails to fix differences over joint debt. 유럽, EU에서 말이죠. 경기 부양법안 5,90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부채 해결 방안에는 이견, 견해가 다르다. 합의를 못했습니다. Mexico throws OPEC's historic oil production cut into doubt ahead of G20 meeting. G20 회담에 앞서서 멕시코와 불참함으로써 OPEC의 역사적 석유 감산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Reuters Saturn and virus will not stop us. Defiant churches plant Easter services. 일부 미국 교회들이 거리 두기 명령을 어기고 부활절 예배를 올릴 것 같다. 사탕과 바이러스가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예배 모임을 강행하겠다. 그런 말이죠. US health expert Fauci. Now is no time to back off. 보건 전문가. Fauci, Dr. Fauci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다. 부활주일 예배 모이지 말라는 거죠. UK Prime Minister Johnson in very good spirits after leaving intensive care spokesman. 대변인의 말입니다. 존슨 영국 총리 중환자실 퇴원 후 원기를 회복하고 있다. 원터링자실 퇴원 후 원기를 회복하고 있다. 원 Nev loi